미국 동무 기준 2020년 12월 1일 헤드라인을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과 겸직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따로 있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 같이 있죠. 윌리엄 바르가 아주 트럼프의 친 트럼프적인 성향의 법무부 장관이었는데요. Admit, 실토하고 있다. 뭘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기의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Could have swayed, swayed, 뒤흔드는 거죠. 바꾸는 건데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사기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이 코멘트가 법무부 장관의 말이오, 프라미는 repudiation, 두드러진 어떤 반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baseless assertions, 근거 없는 주장들이죠. 근거 없는 주장들에 대한 두드러진 반박이 되어버렸다. 아예 트럼프를 점점 더 많은 공화당원들이 배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원의원, Senator Mitch McConnell, 상원의원 원내청무죠. 그래서 막강한 켄터키 중과 그럴 거예요. 원일 정부도 그동안 트럼프를 지지했던 다 이들이 트럼프와 같이 보조를 마쳤던 공화당원들입니다. 그 사람은 트럼프가 졌다는 걸 인정하는 걸 거절해왔거든요. 거부해왔던 미첼이오, 맥코넬이 mention, a new administration, 새로운 행정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mention은 about이란 전체사가 들어가지 않죠. mention it, 그것을 말했다. 새로운 행정부는 뭐겠어요? 재선된 트럼프가 아니고. 그러면서도 지금 그 stimulus plans, 상원에서 결정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 위기에 정부에서 재정지원, 어떤 보조금 같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원과 상원에서 안건들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패키지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걸 논의하면서 새로운 행정부에 대한 언급을 했다. 2년 중에 트럼프의 패배를 인정했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보시면 조지아 리퍼블리칸 urge, 조지아 주의의 공화당원이 트럼프한테 제조하기를 stop, inspiring, election violence, 선거폭력을 부추기는 것을 좀 멈추라. 그래서 뭐 선거위원들이, 각 주의 선거위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이들의 사기다라는 투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someone is going to get killed, 누군가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elections official 선거관리 공무원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push, 압박했습니다. 뭐라고? condemn, 비난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threats and harassment, 위협과 어떤 괴롭힘이죠. election workers을 향한 협박과 괴롭힘을 비판하도록 재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죽게 돼서 비극이 있어야만 되겠느냐라고 이 모든 것이 트럼프한테 많은 불리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리안이, 전직 뉴욕 시장에 했던 줄리안이가 트럼프와의 사돈, 파든, 사면 문제를 논의해왔다라고 얘기됩니다. is said는 이 기자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듣게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이 되겠죠. to have discussed 하면 said, 얘기 듣는 것보다 앞섰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완료용을 씁니다. 그래서 줄리안이도 자기도 트럼프가 물러난 다음에 어떤 기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얘기되고 있고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스프링코드, 미국 대법원에서 뉴욕주에서 쿠오모 주지사가, 쿠오모가 이제 주지사입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종교적 집회 행위를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었죠. 그 주에서요. 하지만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판정을 했어요. 6대 3인가로 해서 위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의 표현, 이것이 자유로 더 우선하다. 국민의 안전보다. 시빌 리버티보다도 더 안전하다. 완벽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뉴욕주에서는 이제 레드존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염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는 예배가 10명 이하로 제한되고요. 근데 뭐 성도가 뭐 2천명, 3천명 되는 큰 병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유대교 서비스에서는 10명의 성인만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참가를 못하도록 그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물론 이제 오렌지존에서는 좀 덜 감염률이 높은 데서는 25명의 예배인들이 모여서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아주 엄격한 금지를 내렸었어요. 금지령을 내렸었는데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죠. 물론 뉴욕주에서 교회가 이제 소송을 건 거고요. 자 이 글은요. The Supreme Court was right. 제대로 한 것이다. 쿠오모의 Religious Restriction, 쿠오모 주지사의 종교적 제한을 막는 것은 제대로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일반 상점과 비즈니스하는 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큰 샵이나 이런데, 디스카운팅 스토, 코스코 이런데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입장이 다르고요. 또 서비스해 주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르고 또 고객의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고객에게 가서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지만 그걸 봉사하는 서비스 돈은 다르겠죠. 같이 감염될 확률이 있는데 교회, 즉 종교적 표현은 다르다는 거죠. 모두가 똑같은 위험성에 노출되고 고객은 한 번 왔다가 사고 나가지만 종교인들은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자기들의 의지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 법대하고 두 분이 마이클 맥코넌이라는 분하고 맥스 러스킹이라는 분은 스탠포드하고 뉴욕 대학의 법대 교수들입니다. 그들이 썼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시빌 리버티보다 앞서서 인디비저럴 프리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주가 되든 로컬이 되든 연방순이 되든 간에 결국 종교적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CDC 패널 미국 CDC가 질병관리통제센터가요 이슈, 레코멘데이션, who should be vaccinated first 누가 먼저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추천들을 이슈 내놨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레지던트와 임플로이 직원들입니다. 롱톰 케어 퍼실리티에서 요양원과 같은 장기적인 건강, 의료 지원하는 시설들에 있는 레지던트와 직원들이 백신을 먼저 받아야 될 거고요. 누구와 함께? At-risk healthcare workers 위험 노출에 빠지는 의료진들이 먼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올게요. 각 나라별로 각 나라별로요. 엄청나게 지금 The race The race Legalously tested 엄격하게 테스트된 백신을 승인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겠다는 질주가 지금 Intensifying 집중되고 강화되고 있죠. 영국과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죠.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치료책이라든지 이것을 빨리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백신을 누가 내놓을지 각 나라별로의 경쟁을 얘기하고 올게요. 이거 보시면 우리가 백신이 나왔을 때 Rapid Testing for Children Battles 아이들을 위한 신속한 테스팅이 Battles ahead 아주 그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테스팅의 결과가 막 나오고 있다. Battles ahead 말고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 이제 아이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많은 백신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 백신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할 여유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방사능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나이 든 사람들보다 즉 다음 세대 어린이들 또는 젊은 세대가 더 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죠. 나이 든 사람들이야 뭐 시간 지나면은 방사능을 맞고 서서히 죽을 수 있지만 젊은 애들이야 더 많은 심각한 피해를 맞게 되는데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신이 얼마나 애들한테 영향을 줄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별로 없습니다. 테스팅 컴패니스 테스트하는 회사들은 little about 거의 어떤 것도 밝혀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제품이 마이너스 미성년자들이죠. 16살 아래의 마이너들한테 어떻게 성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준 게 없어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요. 몇 가지 애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메사추세츠에서 16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애봇 라보라토리라는 회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이제 성인들한테 조사를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96.5%의 확진자를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18살 밑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77.8% 밖에 못 잡아냈다는 거예요. 게다가 증세 없는 애들의 경우에는요. 어른들한테는 7.2%를 잡아냈는데 애들은 또 63.6% 그만큼 애들한테 확진자를 찾아냈는 게 또 어렵습니다. 또 이 실험만이 아니고 펜바이오라는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만든 논문에 의하면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16살 밑의 경우에는 62.5% 어든의 경우에는 80.6%를 확진자를 찾아냈는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더 찾아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료도 없고 애들한테 백신이 맞았을 때의 실험이라든지 가능성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아이들이 문제가 되겠죠. 이런 가운데 백악관에서의 홀리데이 파리, 성탄절, 우리가 율타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1월 1일 새해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마스크들이 encourage, 추천되지는 하지만 require, 꼭 필요로 의무화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백악관에서 엘렉션나이트에서 모두 이제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이하, 비서라든지 부통령 펜스, 마스크 안 쓴 것을 자랑하듯이 뭐 얼굴도 다 그저 그런데 마스크 안 쓰면 다 이쁘죠. 사람들이 눈만 보이기 때문에 다 보기가 좋습니다. 얼굴 다 가리고 나오면 더 좋을텐데 뭐 잘났다고 그냥 마스크 안 쓰는 걸 큰 무슨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 스테이먼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미국인들은 자 그래서 마스크가 encourage, 추천되고 있지만 require 된 건 아니다. more coronavirus restrictions, 더 많은 코로나의 제약들이 will be in place,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20여개의 plan 계획되어진 holiday parties, holiday party에서 행사에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선거일날 밤 백악관의 파티에서보다도 더 많이 그때는 encourage도 되지도 않았어요. 될 것이지만 여전히 require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쓴 사람은 안 써도 된다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재미있는 어떤 비교하는 걸 봤는데요. 1918 German 독일 1918년 독일이 미국한테 하나의 경고를 줍니다. 같은 비유를 하고 있는데 꽤나 의미 있는 역사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1918년은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던 그런 해고요.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stop the steal, 선거 사기를 선거 도독 맞은 거를 멈춰라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죠. 상당한 기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것은 가짜 세계대전에서 선거 도독주를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2018년에 독일 제국이 무너지죠. 군부가 항복하고 무너지는데 그 당시에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냐면요. step in the back myth 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등이 찔렸다 라고 독일 보수주의자들이 그 전쟁 패배 한 것을 부인하고요. 끝까지 우리는 등을 찔렸다 라는 사기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요. 절대로 우리 독일은 진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 많은 주장들이 좌절되고 있는 독일의 경제 속에서 분노와 치욕감과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의 이들의 정치적 세력을 등장했었고 그 등을 얻고 잘 이용했다는 사람들이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물론 히틀러하고 트럼프는 다르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사기당했다, 거짓말이다라는 정치적 체제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군에 의해서 독일 군대는 무너지고 해군들은 파업을 벌이고 있고 독일이요. 그래서 황제는 물러나고 제국 군대가 완전히 무너졌고요. 굶주린 국민들은 배가 고파서 아우성을 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의 변명이 뭐였냐면은 결국은 공산당 소셜 네모크라치하고요. 위태인 녀석들이 정치적으로 음모를 꾸며서 자기들이 패배한 것처럼 몰고 왔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우리는 등에 찔렸다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지금 트럼프의 주장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제 비교가 되겠죠. 그 다음 세일스포스 더 콰이어 슬랙 포 27.7 빌리언 달러스. 277억불로 슬랙이라는 메신저 원격의 리모트 워크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슬랙. 세일스포스라는 역시 소프트웨어 회사가 샀죠.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이 조치가 한 테크 기업으로 인해서 캐피털 라이저어는 뭐뭐들 최대한 활용한다는 거죠. 리모트 워크 원격 작업으로의 사회가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하려는 회사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작업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그쪽에 줌이라든지 이런 슬랙 같은 원격 워크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들 큰 성장을 했죠. 가장 큰 거에요. 이 슬랙이라는 기업은 2010년도에 만들어졌죠. 만들었는데 상당히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 결국에는 그 캐나다인 캐나다 출신의 버틀러인가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철학 석사를 한 사람인데요. 일찍부터 이 자리를 잡고 원격 교육 소프트웨어 시장에 참가했었거든요. 버터필드입니다. 스토어트 버터필드인데요. 그 버터필드가 큰 돈을 주고 이렇게 팔았어요. 결국에는 이 세일스포스 같은 더 거대 기업이 인수돼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른 아마존 같은데 경쟁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큰 어떤 인수 합병에 대한 소식을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거 보시면은요. He was a stick, she was a leaf, 막대기 같기도 하고 또 리프 같기도 하고 둘이 앞에서 그들이 역사를 이뤘다. 암수 구별이 거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프라이즈 클라츠 액스 이들의 수정난들을 몇 개 얻어가지고 립 인셋, 잎사귀벌레의 미스테리를 해결해 냈습니다. 그게 바로 생긴 잎사귀벌레죠.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정말. 가을에는 또 이렇게 가을 모양으로 보이고요.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얘들의 수정란을 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잘 키워나가고 모험을 하는지에 대한 그 아티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할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쿠키 찾고 만들려고 이제 뉴욕타임에서 나오고 있죠. 다 설덩덩어리를 어제 말씀드렸고, 그저께요. 자, 그리트 앤 글로리 달리파튼 달리파튼이라는 아주 풍만한 목소리도 풍조로운 기계, 그리트하고 영광이란 달리파튼 특집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전설적인 카리에 50년 이상 동안에 50년 전에 데뷔했는데요. 여전히 미국인의 particular mythology, 특이한 어떤 신화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누구 못지않게, 어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및 신화의 꿈과 어떤 실망들, 달리파튼을 특집으로 해 준 기사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